여호수아의 가나안 북방 정복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 지역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였고 이로써 약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료됩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마지막 24장까지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날 악한 자는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자리로 자신을 몰고 가서 생각보다 신속한 심판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도 갑자기 심판도 호련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의 줄거리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방 왕들을 결집시키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옵니다. 하솔은 가나안 북방의 대표적인 큰 성읍이며 갈릴리 북쪽 15킬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무역로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시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가나안 북부를 대표하는 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연합군이 하솔을 중심으로 결집되었는데 그들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도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적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급습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대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북방 정복이 끝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의 메시지 1.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 시키리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물려받았을 때도 가난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도 그 성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으며 예루살렘 중심의 다섯 왕 연합군과 전쟁하기 전에도 본문의 북방 왕들과 전쟁하기 전에도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충천했던 것입니다. 뒤에 사사기에 기드원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리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를 훤히 알기 때문에 전쟁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안달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숙한 신앙 선배들이 하는 말로 거룩한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좀 수동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어서 경솔하게 뛰쳐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은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가나한 정복 전쟁이 약 7년이 걸렸는데 실제로 전쟁을 치른 기간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전장으로 이동 시간까지 다 합쳐도 채 한 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 왕들을 공격할 때나 북방 왕들을 공격할 때나 요소아가 취한 작전은 언제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어쨌든 가나한 정복 기간 7년 사이에 나머지 6년 11개월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수동태로 있다가 필요할 때만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한을 차지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서 저돌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전투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전투에 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통 그 전날에 요소아에게 말씀하셔서 그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셨던 것입니다. 2. 전리품으로 얻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6. 나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9.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말의 뒷발 힘줄은 한 번 잘리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난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 후 전리품으로 얻은 말의 뒷발 힘줄을 끊음으로써 말을 전투용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한 병거를 불사름으로써 이방 족속들의 전투 방식을 따르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말과 병거와 사람 이외의 재산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 여리고 성 제외 평생을 군인으로서 살아온 여호수아가 전쟁의 가장 큰 노획물인 말과 병거를 아낌없이 못쓰게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담벌 신사가 마치 큰 부자 행세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버렸습니다. 다 돈 되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악조건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의 숫자와 물질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니 그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말의 숫자나 가진 물질로 스스로 만족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고 불사르라고 하셨고 순진하게도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많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과거 고대에는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가장 큰 재화 획득과 자산 증식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의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프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전쟁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으로 전쟁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도 불임절날 대적들에게 보복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역자들을 가난에 처하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집칸 늘리며 통장 숫자 늘리는 목적으로 아예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들 가운데 개인들 중에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수와의 호기를 오늘날 물질의 신에 지배받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배워볼 만합니다. 그런데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괜한 낭비를 한 셈이고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 됩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말의 수요와 병거의 많음을 자랑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연일 TV에 보도되는데도 말입니다. 요호수와는 많은 말의 수요와 병거의 숫자를 가지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도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가진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한 개만 가지라고 하셨다면 요호수와처럼 말과 병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말과 병거를 가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못 가지게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오늘 나는 둘 중에 무엇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요? 3.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다 점령했지만 아직 남은 가나안 잔당들이 있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만 약간 남았더라. 위에 언급된 세 성읍 곧 가사, 가드, 아스도세, 안악 자손이 약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요호수와가 가나안의 전 지역을 골고루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고 변화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죄성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 잔존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잔당들과의 전쟁은 요호수와가 죽은 후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사사기 시대에는 그 잔당들이 힘을 키워서 오히려 이스라엘 일부 지파를 몰아내는 일까지 생깁니다. 사실 정복 전쟁은 내륙의 평지와 산악 지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 해변 지역은 요호수와의 손길이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이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상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지역들은 그 지역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점령 대상지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가사, 가드, 아스돗의 안악 자손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가사 오늘날의 가자는 삼손이 들릴라와 연애하다가 붙잡혀서 맷돌을 돌린 곳이고 가드는 골리앗을 배출한 도시이며 아스돗은 벗개가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사, 가드, 아스돗 외에는 다 몰아냈다는 말은 안악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가나안에는 안악 자손 말고도 대표적인 여섯 족속이 더 있었으니 가사, 가드, 아스돗의 안악 자손 말고도 여러 아머리 족속의 잔당들이 마치 옷에 얼룩 묻은 것처럼 가나안 전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안 쫓아내기도 했고 못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안 쫓아낸 것은 그들 규모가 작기도 했거니와 그들을 질멸하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며 살기 원했고 종으로 삼기 원했고 그들의 육축을 취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쫓아낸 자들은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꾸중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사사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려둔 새끼 호랑이가 나중에는 위협적인 큰 호랑이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 강력해서 못 쫓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도 가난 일곱 족속이 있으며 그것은 탐욕 우상 승배, 정욕 거짓, 시기분쟁, 반역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때 내가 다 쫓아낸 것 같은 요수와 시대를 우리가 살 때도 있고 그 잔당들이 남아서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찌르는 사사기 시대를 내가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살면 가난 일곱 족속은 그 위력에 눌려 꼼짝도 못하고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숨어 지내던 가난 일곱 족속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게 되어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나와 싸워 이기게 되고 심한 경우 포로로 나를 잡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것들은 쫓아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것들을 애지중지 품고 있으면 그만큼 사사기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정복 전쟁은 오늘날 내 앞에도 있는 전쟁입니다. 나는 그들을 정복하고 내어 쫓는 요수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내어 쫓김당하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멘 그럼… 이끌어 아멘